자 두팀의 에이스매치 출발을 합니다. 선취 포인트 아 좋아요 있기 때문에 조금씩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백핸드 쪽에서의 구질은 테이블 앞에 붙어서 해야 되고요. 나의 경기를 대부분의 선수들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주영의 서비스 백핸드로 맞게 해서 성빈의 서비스 벌게 파크 한성빈의 서비스입니다. 맞아라 오주영 두 번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오우 강한 서비스였어 근데 포인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성빈의 서비스 3구 득점 우주홍 선수가 그런 면을 하성빈 선수는 노련하게 유연하게 박자 콘트롤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노련한 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홍 서브 들어왔어 하성빈 아 아 랠리 이어집니다 오주영 오주영 백핸드 버선 하면서 아 좋아요 다시 서비스 준비합니다 오주영 하성빈의 서브권입니다 두 번 이어집니다. 네트 맞은 공 다시 가면서 두 번째 게임에서는 노련하게 경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네요. 뜹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하성빈 빠르게 몰아붙입니다. 내야 되겠습니다. 예. 백핸드 플릭 시도하겠습니다. 하성빈. 직선 코스 받아냈어요. 여기서 또 네트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또 하성빈 선수가 큰 스윙을 하면서 오버 벗어났습니다. 스코어 두 점차. 하성빈의 서브. 하성빈. 오니스 한 점차인데요. 동점. 서비스. 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춰줍니다. 백핸드에 힘을. 서비스 준비합니다. 하성빈. 백핸드로. 득점합니다. 한 번은 또 쳐주고 하는 것이 저 공에 대한 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8 대 8. 동점의 스코어. 자. 스트레이트 코스. 오주영의 서비스. 하성빈. 오주영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하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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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 小Soft مmän effect. 하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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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하성빈. 하성빈.